미래를 보내자! 이거 원래 상황이야. 이게 뭐야. 와 진짜. 이게 뭐야 이게. 이게 뭐야 이게. 잠깐만 잠깐만. 그 자리로. 아니 왜? 자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거. 모르고 있는 거잖아 이제. 이거를 못 번거로 하라고요? 정말 답답하네요 정말. 이렇게 잔다. 자. 지금 스태프 넓게 쓰고 서영아. 야 서영아 내려와. 야. 나 저쪽으로 할 거다. 같이 뛰는 거야. 알았지?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르신로 튄지 몰라. 나 저쪽으로 간다. 내려오라고. 내려와. 아 뭐 푸시하지. 내려와. 저리로 가. 저리로 가 저리로 가. 야 정말 진짜. 자 조금만 넓게 쓸게요. 실패할게요. 뭐야.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어 뭐야. 야 뭐야. 어. 와 대박 대박. 야 이거 뭐야 이거 아유 이제 시간을 또 단축시키세요 예? 진짜요? 어? 야 둘 중 하나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겠지? 형님! 어? 딱자면 보유한 요새 어떻게 생겼나? 대박이다 대박이지? 알짜 딱 소리다 무관세로 얘기하면 안 돼 목소리예요 이걸 치면서 한 번만 어? 미래를 보는 자 미래를 보는 자 미래를 보는 자 미래를 보는 자 어 뭐야? 미래를 보는 자 저기 죄송한데 딱지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? 저기 죄송한데 딱지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? 야 딱지가 어딨냐 내가 어? 야 너한테 딱지가 이런 거라고 보여주다가 지금 딱지 어맘댔었잖아 지금 아 이 기술만 딱지를 지금 아 정말 아 진짜 말도 안 돼 아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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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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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탈락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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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뭐라고요? 아 아 아 이럴 때 딱지 있었어요 어? 딱지를 자꾸 쓰니까 안 되겠어! 형 딱지 있어요? 형 딱지 없죠? 야 그럼 딱지 있는 사람 빨리 아웃 시키자 아니 나는 지금 아웃 시키자 일단 내 딱지 있는 거 같으니까 잡자 주세요 왜 그런 분위기야 왜 야 너 형 딱지 있어 형은 저기 가 그래 나는 형 딱지 있어 그래 나는 딱지 있지? 형님 딱지 있어요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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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지 빨리!